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파 아 이건 내가 마치 추가 추가해주세요 추가 같은 느낌인데 아 아무튼 배고프다 아 배고파 기키야 어 백설아 왔어? 어 왔어 근데 오늘 뭐 하려고 불렀어? 어 너 배 안고파? 나 어 배고파 그러고보니까 배고프네 야 생각을 해야 배고픈 줄 아냐 진짜 웃기다 아 그러니까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배고프다 아 진짜 웃기다 야 우리 맛있는 거 만들 거야 맛있는 거? 뭘 만들 건데? 요즘 SNS에서 핫한 음식 그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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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펠퍼 떡볶이 아 나 그거 만들어 먹어 보고 싶었는데 그 쌀 종이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만드는 거 맞지? 어 맞아 누가 생각했는지 진짜 너무 천재 같아 우리 같이 만들어 먹자 좋지요 롤루 이제 재료 완료 이제 만들기 하면 돼 좋아 만들어보자 먼저 쌀 종이를 넣었다 빼고 물에 두릇에 올려주고 한 장 더 물에 넣었다 빼고 아까 거 위에 올려주고 이제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 내가 또 한 동선 하잖아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하하 잘될까? 보기엔 쉬워 보이던데 그러니까 쉬워 보였는데 이렇게 어 돌돌 평평한 데서야겠다 접시 돌돌 말해주면 된다 오 잘된다 은근히 잘돼 어렵지 않은 거 같아 오오게 또 말아주고 오오 어 망한 거 같지? 살짝 큰데? 아냐 그렇잖아 어 하하 하핳 이 사다 오 됐됐됐됐됐됐됐됐봐됐됐라 됐쯔 완성 하핳 잘 된다 다행이다 그런 다음 먹기 좋게 칼로 썰어주고 칼로 한 요정도 요정도 오 오케이 됐다 오 그 정도면 되겠다 됐겠지 됐겠지 이렇게도 먹고 또 치즈를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 치즈 넣어서 먹는 거 해볼게 우와 치즈 넣으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해보자 여기다가 딱 치즈를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 또 닫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를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도 말아주면 되는데 잘 말려야 될텐데 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오오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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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겠지 됐겠지 오케이 우와 완성 이야 와 Course 치즈 잘됐다 끝이 와 이거 만드는 것도 재밌어 오오오 그러니까 엄청 재밌다 우리 소세지도 넣을 거야 어 소세지도 넣을 거야 소세지는 전자렌지에 약간 익혀줬어요 왜냐하면 떡볶이랑 같이 넣을 때 1,2분밖에 못 익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익혀 놨어요 월남쌈 종이를 2장 겹쳤죠 여기다가 이제 소세지 올리고 그 다음에 어? 아니요 그래 안 이렇게 감싼 다음에 아! 되다 아 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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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크 남 이거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돌졸돌 말아줍니다 오케이 완성! 오우! 다음은 어묵? 어! 오키님들 이 어묵도 살짝 전자렌지에 50초 정도 익혀줬어요 어묵을 이렇게 올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탁! 줬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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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얘 돌돌을 말아주면 됩니다 오가 오 됐다 됐다 아 아니야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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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됐다 치즈 소세지 그 다음에 여긴 어묵 완성 우와 다 됐다 우와 다 됐다 이제 떡볶이 소스 만들어야 돼 너 떡볶이 소스 만들 줄 알아? 당연히 못 만들지 뭐하러 만들어? 이렇게 떡볶이 소스 1000원 주면 살 수 있어 하하하 맛있겠지 우와 학교 앞 떡볶이 맛있겠다 하하하 완전 맛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매운 떡볶이도 만들거지만 이 휘핑크림을 넣어서 로제 떡볶이도 만들거야 우와 로제 떡볶이 맛있겠다 나 그렇게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재미있겠다 엄청 맛있겠지? 그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작! 오목한 팬에 물을 넣어주고 물을 키고 학교 앞 떡볶이 맛이 난다는 소스를 투하 오 맛있겠다 오 맛이 어떨까?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런 다음 어묵을 좀 넣고 나는 어묵파야 너는 떡파야 어묵파야? 아 정말 그렇게 고르기 어려운걸 너는 물어보냐 나는 어묵이랑 떡이랑 같이 먹는게 제일 행복한데 딱 하나만 골라야돼 너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어 떡볶이? 떡? 아니면 어묵? 딱 하나만? 아 그래도 떡볶이랑 떡이 메인이지 난 떡 하하하 난 어묵 오키님들은 떡이에요 어묵이에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묵 투하 오 소시지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익었지 이제 여기에 쌀종이떡을 넣어보자 소시지부터 넣어주고 오 오케이 오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거 같아 오 이렇게 1,2분만 익히면 된댔어 되게 금방 익는다 오 더 익히면 풀어진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빼면 돼 오 이제 빼면 돼 오 치즈 쌀떡볶이 그 다음에 이거 어묵이다 멋있겠다 이건 소시지 요 오 이정도만 뺀 다음에 이제 여기에 휘핑크림만 넣으면 로제떡볶이가 돼 만들어 볼까 오 처음 만들어보는데 엄청 신기하겠다 맞아 이렇게 넣어주면 돼 로제떡볶이 오 색깔 이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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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을거야? 로제부터? 그럼 로제부터 먹어볼게요 음 우와 쫀득하고 맛있다 우와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어떤 웃기님이 먹어보겠습니다 안하면 점심 안먹는다고 하셨어 하하 너무 귀여워 갑자기 생각나 너무 웃기네 아 왜이렇게 귀여우세요 그렇게 귀여우시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치즈가 돌돌 말린 로제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큰일 났네 아 기가 막겠네 오 오 자다가 생각날 맛이야 엄청 맛있어 오 음 우와 치즈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맞지 로제떡볶이도 너무 잘됐네 너무 좋지요 오 좋지요 다음은 소세지 먹어볼래 오 소세지 맛있겠다 음 소세지 너무 맛있다 내 최애 됐어 우와 최애다 진짜 학교가 떡볶이 맛있지 매운 것도 먹어봐야지 매운거 아 파 음 진짜 우리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랑 똑같은 맛인데 그 분식집 마지막아 여기 이거 냈나? 진짜 그런가? 진짜 맛있다. 떡볶이는 언제나 맛있어. 오늘 라이스페이버 떡볶이 만들기도 대성공이다. 맞아. 오늘도 신나게 라이스페이버 떡볶이 만들기 대성공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